홍수환 1회전은 잘 따오고 있습니다. 랩트 툭 던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홍수환 선수와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서서히 다가서 오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모디브로 홍수환 양호 걸치는 홍수환 선수. 랩트 라이트 후 모디브로 양호 크레인 히트였습니다.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랩트를 툭 던지는 카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헤드워크 오디옥으로 피했던 홍수환 선수. 랩트 툭 던졌던 카라스키아 그룹으로 막아났 홍수환 선수. 랩트 더블 펀치 그러나 랩트 툭 던졌던 카라스키아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카라스키아 물러서지 않는 홍수환. 랩트 툭 던졌던 카라스키아 머리를 살짝 떼봤던 홍수환. 랩트 툭 던졌던 카라스키아 그러나 랩트 툭 던졌던 카라스키아 그러나 원투 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머리를 맞댔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은 카라스키아 지금 맞고 터치는데요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펀치 아닙니까? 강펀치한 소유자인데. 다운데를 홍수환. 랩트 앞파를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2회에서 살펴봤던 홍수환 선수. 정말 랩트 앞파를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데를 맞았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랩트 툭 던졌던 카라스키아. 다음에 원투치를 타라스키아 다시 넘어진 홍수환 선수. 역시 펌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2번 다운된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바뀌었습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파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실례했을 뿐 총소리가 많이 울려파집니다. 계속 밀고들아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들아는 홍수환 선수. 맞춰지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3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3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적고. 다시 4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4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는 4번째 다운됐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반중석에는. 반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파집니다. 왓둘치는. 파라스카. 펀치되고 있는 홍수환입니다. 라이트타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파라스키아. 파라스키아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밀고나가는 홍수환. 홍수환 선수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4번째 다운이. 이러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카라스키아. 왓둘치는 홍수환입니다. 린상 높아서 맞붙어 치고 있습니다. 펀치가 강한 카라스키아. 도둑으로 치는 홍수환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카라스키아입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잡지 않고 맞받아 치는 홍수환 선수. 다시 프린치. 프린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코암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2회전에서 잘 타갔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췄습니다. 3회에 맞췄습니다. 양호흡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침묵에 빈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터파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터파 홍수환. 랩트호우. 바다치는 홍수환에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어디 라이터파 홍수환. 로프로 등장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버디브로링ne로 홈수환 잘 타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이나 다운됐版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타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물고 있는 홍수환 선수. 보디브로랑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빈돌거리는 카라스키아. 카라스키아 빈돌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따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J.EdbceIs 저에 카운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선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 다운되었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 다운되었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 다운되었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가 이제 3회에서 통치한 홍수환 선수